12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생물의 세포분열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 세포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먼저 이 세포분열의 체세포분열인지 아니면 생식세포분열인지 감수분열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먼저 보면은 분열 전에 세포를 보면은 분열 전에 세포 안에 지금 염색체가 두 개가 있죠. 상덕염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열 후에도 역시 세포 안에 상덕염색체, 곧 염색체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분열 전과 분열 후를 보면은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열은 우리가 체세포분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생식세포분열과 감수분열이면은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겠죠. 또 우리가 분열 횟수도 지금 이 그림 보면은 한 번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수분열을 보면은 감수분열은 두 번 연속해서 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분열 후에 딸세포의 수인데 지금 여러분은 딸세포가 하나, 두 개, 두 개의 딸세포가 형성이 됐죠. 감수분열 같은 경우는 네 개의 딸세포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 얘기인데 제일 첫 번째 생식기관에서만 일어난다. 이거는 체세포분열이기 때문에 생식기관에서만 일어나는 분열이 아니죠. 온몸에서 다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분열을 통해 생물이 생장한다. 자 우리가 체세포분열을 통해서 생물이 생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1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생물에 세포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 세포와 이와 같은 세포를 가진 동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먼저 보면은 지금 여기에 세포 안에 염색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개가 다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상동염색체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세포 안에 상동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포라는 것은 생식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생식세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 생식세포가 갖고 있는 염색체의 개수가 지금 세 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체세포다. 만약에 이 동물의 체세포가 갖고 있는 염색체는 생식세포의 두 배가 되니까 자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분 부분은 자 이 세포는 체세포이다. 자 체세포가 아니고 생식세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2번에 이 세포는 생식세포이다. 자 맞죠? 두 번째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세포는 두 쌍의 상동염체를 갖고 있다. 자 상동염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부분은 이 동물의 정자는 세 개의 염체를 갖고 있다. 자 지금 세 개의 염체를 갖고 있죠? 그럼 답이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감수 분열 과정을 모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염색체 수가 반감되는 시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감수 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반감되는 시기라는 것은 제 1분열에서 반으로 감소하는 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과 염색체가 분리되면서 자 2분열에서 1분열에서 반으로 감소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염색체가 이과 염색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분열이 되면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죠. 자 여기는 지금 염색체가 두 개가 있는 반면 여긴 염색체가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에서 라 과정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옳게 짝지은 것은 자 기억을 할 때 모양과 크기 같은 두 개의 염색체에 접합하는데 자 이것을 니은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두 개의 염색체에 접합하는 것은 자 감소 분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가 이 염색체를 이과 염색체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감소 분열 과정을 순서로 나타낸 것이다. 감소 분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나애란 것은 자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자 가는 지금 감소 분열이 일어나기 전 우리가 제1분열이 일어나기 전 상태인데 자 제1분열이 일어나기 전 바로 전 상태인 제1분열 전기 때가 되겠죠. 자 우리가 제1분열 전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면은 자 먼저 바를 보겠습니다. 자 바는 아직까지 지금 세포가 하나인 상태죠. 하나인 상태인데 자 염색체가 양극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제1분열 후기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색체가 두 개로 이제 분리가 완성이 된 때 자 이때가 바로 다식이죠. 자 이때가 우리가 1분열 말기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자 라식을 보면은 자 이 염색도 다가 세포 분열에 의해서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이 되어있죠. 자 그러면은 이 라는 우리가 제2분열 중기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를 보면은 자 나는 지금 염색체 양극으로 이동했죠. 자 그럼 이 시기는 제2분열 후기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마 시기에는 자 4개의 딸세포가 형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순서를 보면은 자 가 그 다음에 바 그 다음에 어 다 그 다음 라 나 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면은 다음종 감수 분열이 일어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의를 옳게 설명한 것은 자 감수 분열이 일어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의라는 것은 세대를 거듭하여도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감수 분열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면은 자 이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염색체이기 때문에 염색체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식의 의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항상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자와 난자가 갖고 있는 염색체는 체세포 염색체의 절반만 갖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세포가 생식세포인지 체세포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세포들의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모양이 같은 염색체라는 것은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는 체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상동 염색체 쌍 이렇게 넣었는데 자 상동 염색체 쌍은 총 4쌍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체세포 염색체 수는 4쌍 8개가 되겠습니다. 자 난자 염색체 수 우리가 생식세포 염색체 수인데 생식세포는 체세포 염색체의 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자 4개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체세포의 생식세포 난자 갖고 있는 염색체의 모양을 보면은 자 이 긴 막대 하나 그 다음 삼각형 하나 그 다음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 구분형 하나 자 이런게 난자 갖고 있는 염색체 모양이 되겠습니다. 19번 보면은 강아지 꼬리에 있는 세포의 염색체 수는 78개이다 강아지 정자의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몇 개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강아지 꼬리에 있는 세포는 우리가 체세포를 의미하죠. 우리가 체세포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체세포이기 때문에 자 체세포의 수가 78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자의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를 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자는 생식세포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생식세포는 체세포의 염색체 수의 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자 78개의 반인 39개가 되겠습니다. 20번은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모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에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계를 모두 쓰시오. 자 우리가 먼저 보면은 자 다 단계 보고 있습니다. 자 다까지 우리가 B 염색체가 우리가 E까지 염색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A 염색체 연계는 두 개가 상동 염색체 연계이죠. 자 그런데 이 다에서 라 과정을 보면은 다에서 라 과정으로 분리될 때 바로 이 E까지 염색체가 분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계라는 것은 자 라와 마 단계가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보면은 A와 B의 염색체를 각각 무엇이라고 쓰시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A는 상동 염색체 그 다음 B는 이가 염색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번 오른쪽 그림은 양파의 뿌리 끝을 이용한 세포 분열 관찰 중 한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와 같이 뿌리 끝을 에탄올과 아세트산의 혼합액에 넣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 1로 혼합한 혼합액을 고정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정액이라는 것은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로 정지시키기,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고정액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고정작용에 사용하는 용액이 되겠죠. 그래서 세포가 분열하는 상태 그대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3번 보면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먼저 우리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의 차이점은 먼저 식물세포는 가운데 세포판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포판이 형성이 되고 동물세포는 세포질 만입 또는 원형질 만입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생물의 염색체에서 상염색체와 상동염색체의 정의를 구별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상염색체라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암콧과 수컷이 곧 모두 갖고 있는 염색체, 이 염색체를 우리가 상염색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22쌍의 상염색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상동염색체라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식물의 번식 방법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원회나 농업에서는 식물을 번식할 때 위 그린 것 같은 번식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번식 방법이 식물의 씨로 번식할 때와 비교해서 유려한 점을 두 가지만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그림 보면 뽕나무가 휘무지하는 과정이죠. 뽕나무를 휘무지해서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번식 방법을 영양생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양생식이라는 것은 식물의 영양기관, 즉 뿌리, 줄기, 잎을 이용해서 번식하는 방법을 영양생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영양생식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릴 때보다 개화와 결실이 빠르죠. 곧 꽃이 피는 것이나 아니면 열매를 맺는 시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품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따라서 이 영양생식의 장점이라는 것은 부모의 좋은 형질을 그대로 자손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 개화와 결실이 빠른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